향수가! 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촛대고동이랑 여기 피조개, 그리고 모듬 해산물. 뭔가 진수성창 차린 것 같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촛대고동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비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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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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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너무 맛있어요 계란물 개불 기부를 잔뜩 올려놔야지 한번에 먹어야지 참기름 파 된다며 짠 senate 계란 다시 전복 내장도 있었어요 오징어 생긴게 딱 멍게같이 생겼는데 식감도 멍게 껍질 씹는 식감이랑 비슷해요 배는 고춧가루 staff 마치 시원 상관 새우 샤드위치 Tik 소시 고기 식감 너무 맛있어요 무침에 회도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다 배스톱 배스톱 소스 소스 소스도 좋았어요 소스 소스가 더 너무 좋아요 다 먹나요? 으압 anytime 모키코다리 모키코다리 쏙떡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을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했는데 초대고동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 식감이랑 맛이 끝맛이 달달하고 식감도 오독오독하니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